안녕하십니까 시랑리어 라이언 새로운 얼굴 무시무시한 제티님 중계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언 4에 25점 세트가 지금 펍을 내는? 분위기 좋죠? 어 한마리 좀 너무 좋구요 지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볼베가 뭐하게 잡고 이건 2개의 판이잖아 람머스 왔어요 람머스 왔어 람머스 구른다 도발 궁 궁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람머스 전면? 어쭈? 아이고 아휴 자 이게 아이언 4란 말이죠 제티님이 이러면 이제 멘탈이 바사삭 거리기 시작합니다 멘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위험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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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락 나와서 한번 빨리 죽어요 죽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리스는 어디에 간 것일까요? 여기에요? 자 이걸 지우러 갔어요 이거 듀오 아니었으면 럭스 이미 벌레됐습니다 미포는 집갖고 럭스 누가 누구에게 오더를 하지? 아하 10레벨 9레벨 레벨 차이나고 11레벨 이걸 뭐에게 지금 잘하는 걸까요? 럭스 구른다 포공은 다른 것 같긴 한데? 미포 한발에도 놈 총하는 비를 타고 이거 들어갑니다 자동락 걸렸어요 오! 자동락 건도 풀 줄 아는데? deinen 다 배인을 막을 수 없는데. 자 제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으로 봤을 때 말이죠 제티가 문제냐? 아닙니다 나리스가 문제다 럭스를 선택한 거 자체가 사실 좀 안 좋죠 근데 나리스가 럭스를 한 것만으로 죄예요 근데 오더를 했어요? 그러면 더 가중된다 와 세트 진짜 잘 컸다 깡패 그 자체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잡아서 끝났다 제티님은 큰 죄가 없습니다 이번 판은 큰 죄가 없다 뿐이지 어 무죄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오 재밌다 안돼 미치겠어 개들 까부릇고 우리가 그거 하면 안돼 괜찮아 저렇게 말인데 만화를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자 이제 만화 없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이러면 집 가야 돼요 네네네 이거 다 맞아? 아니 거기 너무 카피예요 너무 카피예요 선생님 완전 파티야 여기서 국 썼어야지 모르가나 여기서 국 썼어야지 다 막고 국 쓰고 죽어요 보면 아 진짜 죽였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아이언을 탈출했냐고 이거 모르가나 아이언이에요 그냥 아이언? 큐가 뭐 구웅! 뭐라 구웅! 뭐하라니까요? 오직어지지 아니 이거 어떻게 아이언을 거기서 왜 다오오오옹 이미 표정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다